너 초점 이상해 괜찮아 내가 잡을 수 있어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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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세요? 저기요 뭐 하세요? 저 일하고 있다 무슨 일 하나 보자 이거 일하는 거 맞아요? 저기요 일하신다고 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? 오빠요 진짜 정보하게 아 오늘 잔머리즈라고 잔머리즈 잠시만요 아니야 저희가 잔머리가 두 명이 더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꼬야 나 꼬야 일어나 일어나 하면은 낙영이가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내가 언제 또 왜 나 근데 정말로 내가 원래 깨우면은 아아 막 이렇게 잠도 좀 부리는데 너가 막 깨우고 세모니가 깨우고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냥 바로 일어나 기분이 항상 좋게 일어나 나 좋게 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좋아 낙영아 이게 아니라 꼬야 꼬야 일어나 하고 한 번은 애기처럼 쭈까쭈까 해주려고 막 마사지를 해줬더니 아프다고 짜증을 내잖아요 보통 아프면 막 아 하지마 막 이러는데 얘는 종아를 한 번 마사지를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그냥 일어나 하고 종아를 해줬는데 하지마 막 이러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깨웠을 때 막 피곤하면 막 잠투정 부리고 짜증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깨우는 사람도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낙영이는 애교부려서 그나마 하하 아침부터 애교부른다 이러고 그냥 우선 넘길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주고 사연이 아까 그 표정해봐요 아니 그 표정인데 근데 저 쪽에 앉아있을 거야 일단 그러면 이전연을 챙겨보신 거 안녕 안녕 우리 폴라 자랑할까? 우리 아까 찍은 거 맞아 아 귀여워 우리 둘이 안경 쓰니까 이거 어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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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안경 쓰니까 뭐 하는거야 한 번에 희랑구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다 나구 뭐라고하시는 거예요? 우리요 아 낙고 지금 너무 이뻤는데 아 낙고 지금 너무 이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부인구색이랍니다 날갱이 파트 재밌는 거 있잖아요 어... 아 워낙! 아 워낙! 네몰라인! 하고 마지막에 아 왜지? 깜짝 놀란 나의 숨을 자와봐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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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도 이더현이랑 이더현이랑 또 같이 방을 쓰게 됐죠 지겨워! 지겨워! 근데 우리 그거 대댄지로 맞아 대댄지 했는데도 같은 방으로 묶었어요 완전 신기한 거 같아 자기야! 빨리 기다려! 자기야! 응 마시켰어! 나 파페라떼 자기야! 소원 비우고 불면 그 소원을 브이앱하는 동안 우리가 들어줄게 진짜? 네 멤버들이 브이앱 오늘 하루가 끝나는 동안 실례 실례 오 옆선이 와 옆선처럼 하는 거야? 이톡 다음은 누가 먹어요? 다음은 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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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어디선가 이더현의 기운이 느껴져 진짜 오 격해 격해 사랑이 너무 지나친 나이예요 태국에 한번 와봐 이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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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나 봐봐 오 빠진 거 같은데 진짜 기다려 여기 움직이는 아 지금 빠진다 자 그만 오 빠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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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솔직해졌어 한번 봐 지금 방금 제가 그 할리퀸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를 이거 인서트를 찍고 왔어요 딱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수야 이수야 어찌 이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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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꽃을 달아봤어요 제가 그거 잘 그냥 잘 네~~ 면을 끓여요 약, 약 조금 더 넣자 그러면은 면을 끓지 않나요? 아니야 소스를 먼저 넣었어야지 면을 먼저 넣으면 어떡해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너가 아이돌인데 멋있는 포장이야 아니야 아니야 뀨, 뀨, 뀨 에이, 뀨, 에이, 뀨 3분? 에이 그래서 줄리아가 끼워가지고 서윤이가 지금 연습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되게 열심히 하고 내려왔어요 응 으잉 감사합니다 잘 되셨어요 야구, 몸에 좀 달라졌네? 네 제가 여러분 뭔가 달라졌죠? 확실히 깔끔해졌죠? 깔끔해졌네 뿌염을 했습니다 뿌탈 뿌탈 어젠가 그저깬가 서윤이가 중국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밤도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야 니 뚜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 너 몇 살이냐고 왜? 이러니까 아니 꿈속에서 누가 자꾸 니 뚜었다 니 뚜었다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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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꿈을 끊임 와가지고 니 뚜었다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낙용 Shee 낙용 Shee 니 뚜었다 서윤메이매 오 rose sú 어 서윤씨 그 화장실 날까 아 네 화장실 가는 김에 얘기할 게 있어 내가 너의 매력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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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표현해볼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도루 지나친다 이런 건 아니지? 미쳤고 이런 거? 아니지 아니지 속상하게 무슨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너는 한 솔 정도? 왜냐면 나는 살짝 그 솔방울처럼 뭔가 살짝 그냥 솔방울처럼 뭔가 아니야 아니야 뭔가 좀 까칠한데? 뭔가 안에 맘이 들어있는 거 도레미파솔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재미없다고? 도래 지나쳐서 뭐 위에 어쩌고 저쩌고 미쳤으니까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다 들킨 느낌인데 낙오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션이랑 원혜 차량 안녕 안녕 굿나잇 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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